자 이승현 깔아줍니다 자 한초임 깔아줍니다 자 한초임 센스 1위 빗발 슈팅을 노려봤던 한초임 선수인데요 벗어났습니다 자 오케이 내려놓고 그러려고요 그러려고 김가영 자 김가영 방향받고 들어갑니다 김가영 좀 더 끌고 다시 한번 이주리 선수도 반사 생명이 더 좋아졌어요 주고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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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지 못하고 일단 김선이에게 김가영 돌려받습니다 자 수유미 자 연결되고요 으어쓰면서 내보냅니다 자 김선이와 김가영이 준비합니다 갑분숨을 몰아쉬면서 준비하러 세피스를 깔아찹니다 하지만 이승현이 기다렸다가 걷어냈고요 걷어내는 강보람 김선이 김가영 김선이에게 다시 한번 김가영 고! 압박 들어가는 이주리 안되면 안되면 괜찮아 하나! 한 명! 한 명! 자 키스업 이용합니다 김가영 탈출하고요 김가영 아 이승현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승현 양발드립을 자 어 키핑하고 있어요 강보람 강보람 전진 패스 이주리 이주리 내줬습니다 잘해졌어요 이주리 김이정이 이거를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김이정 전진합니다 김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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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아니에요 아웃아니에요 아웃 아니에요! 이준이! 이준이의 슈팅! 이 두 팀이 슈퍼리그 각조에서 최하위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굉장히 경기력 좋은데요 지금 두 팀이 멘탈이 엄청 강해 장난 아니다 지금 안 내려가려고 다들 힘들어 힘들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